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에게 수십 년간 100억 원이 넘는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당했다는 폭로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29일 박수홍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것 동안 맞다고 인정했습니다. 이어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꽈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으나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한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 밝히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해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박수홍은 부모님은 최근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가장 괴로운 부분은 부모님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이라고 전하며 부모님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억측은 멈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박수홍과 반려묘인 다홍이가 함께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에 한 네티즌이 박수홍이 가족에게 모든 자산관리를 맡겼지만 100억대의 재산이 사라진 걸 최근에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폭로했습니다.